야! 오리온 나가! 응, 안 나가! 되지! 왜 되지라 그래? 나가라고! 응, 안 나가! 아! 너 또 방귀 끼려고 그러지! 아닌데?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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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말라고! 내 방에서 나가라고! 야! 아! 엄마! 아! 진짜 짜증나! 야! 오리온 내 방에서 방귀 뀌고 과자 먹고! 진짜 나한테 돼지랑 먹어! 응! 돼지! 방귀 뀌! 방귀 뀌! 방귀 뀌! 응! 오늘부터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응! 맞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이번엔 진짜거든! 짜잔! 그립 복숭아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또 먹어요, 돼지 씨? 너 안 줄 거야! 아! 뭔데? 요즘 유행하는 엄청 맛있는 건데! 너 안 줄 거야! 아! 왜? 좋아! 안 돼! 너 나한테 돼지라고 그러고 내 방에서 과자 먹고 안 치우고 방귀 뀌고 그래서 너 안 줄 거야! 아! 제발 줘라! 미안해! 어? 어? 복숭아? 복숭아 그릭 요거트! 나 혼자 산다 해서 나와서 더 핫도겠어! 이거 만들어서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해 줄게! 다이어트 해 줄게! 먼저 다 먹으면 돼지 되니까 나 좀 줘야! 흠! 오늘 내 방에 하룻동안 안 들어온다고 약속하면 줄게! 어? 안 들어갈게! 절대 약속! 약속했다! 그럼 복숭아 그릭 요거트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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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먼저 깨끗하게 씻은 복숭아의 끝을 잘라주고 칼로 씨 부분을 살짝 흠을 내줍니다 여러분 칼 사용할 땐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조심! 닫히면 큰일나요!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런 다음 이 수저를 이용해서 씨를 파줄 건데요 수저로 하나 둘! 물론 복숭아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복숭아는 살짝 더 딱딱해! 이렇게 씨를 파줄 거예요 이렇게 거의 다 파줬으면 집게로 쏙 꽂으면 될 것 같아 집게를 이용해서 뽑아줄게 오! 뽑혔다! 간단해! 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이제 여기에 그릭 요거트만 넣으면 끝이야! 오! 요거트 맛있겠다! 깨깨깨! 요거트를 지퍼백 안에 넣은 후 오! 조심요심! 넣어줍니다! 가위로 끝을 잘라주고 쭉 짜서 넣으면 돼! 오! 오! 가득 넣었어! 오! 짜는 거! 짜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 짜는 거! 오! 아이스크림 같아! 예쁘다! 다음 거! 또 짜 볼게! 이렇게! 다른 거를 가득 가득! 오! 채워줍니다! 완성! 오! 이게 완성이야? 되게 간단하다!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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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지? 그릭 요거트 말고 크림치즈 너도 맛있겠다! 이제야 예쁘게 꾸미면 돼! 그래놀라를 바닥에 깔고 너무 많이 넣었나? 이 위에 뒤집어서 세워주면 되지요! 짜잔! 짜잔! 우와! 우와! 이렇게 복숭아 그릭 요거트 완성! 이제 이걸 칼로 잘라서 먹을 건데! 어! 어! 누나 전화 오는데? 어! 내 전화! 아! 내 전화기 아까 방에다 갖다 놨지? 어! 엄마 왜! 어! 아니! 레온이 집에 있어! 다 있어! 에헤헤! 에헤헤! 이거를! 에헤헤! 진짜 복숭아랑 바꿔버려! 에헤헤! 어! 어! 알겠어! 복숭아 그릭 요거트 먹지요! 복숭아 그릭 요거트 먹지요! 뭐가 웃겨? 어! 아무것도 아닌데? 복숭아 말랑이 복숭아! 뭐가 저렇게 웃겨? 짠! 그것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짠! 와플을 준비했지! 와플! 다이어트 한다면! 와플 먹어? 먹방 유튜브 보니까 와플 같이 먹길래!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한다면! 아! 나 와플 계속 진짜 계속 먹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이어트 빠이빠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아! 그래! 와플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먼저 복숭아를 썰어 볼게요! 복숭아를 반에 갈라서! 개개개! 말랑인데! 개개개! 맛있겠다! 이렇게 반을 날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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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 썰려! 이거 왜 이렇게 말랑해? 그 사이에 물러졌나? 물렁복숭아 됐지요! 아! 뭐야! 이거 말랑이잖아! 아! 오기다! 아! 오리 형! 너 장난칠래? 아! 재밌다! 오이씨! 장난치지 말고! 진짜 요거트를 썰어볼게요! 진짜 요거트! 썰어보겠습니다! 오! 바로 썰어! 이렇게 잘 썰어! 우와! 예쁘다! 오! 맛있겠다! 이 위에 꿀을 발라서! 꿀을 발라서 먹는 거야! 오! 맛있겠다! 완전 꿀이겠다! 오! 꿀 발라서 더 맛있겠다! 복숭아를 썰어서! 우와! 맛있겠지! 드디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상큼해! 상큼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복숭아 말랑이 말고 진자 복숭아 요거트! 깨깨깨깨! 깨깨깨! 음! 우와! 진짜 맛있어! 상큼한 복숭아 향이 올라오면서 신나는 맛이야! 신난다! 깨깨깨! 와플도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독숭아 요거트랑 와플이랑 같이 먹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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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도 신나게! 복숭아 그린 요거트 만들어서 먹기! 대! 성공! 나는 복숭아 말랑이로 속이기! 대! 성공! 아 진짜! 오리온 너 두고보자! 깨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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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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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손 중심 잡기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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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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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린 다음에! 오! 한 손으로 중심 잡기! 재밌지! 재밌지! 키키키키! 나 방금 되게 재밌는 거 생각났어! 뭐냐면! 일러봐 일러봐! 일러봐 일러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게 뭐냐면! 스피너로 있잖아! 폰케이스! 투명 폰케이스! 뒤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스피너 폰케이스를 만드는 거지! 난 천재야! 키키키! 비키요! 비키! 요거 써 비키! 어! 텔러 왔어? 치어리더다 치어리더! 고 비키! 고 비키! 고 비키! 고 비키! 영기기ぞ! 영기기! 고고고고고고! 역시 치어리더! 고피인데 텔러 미국에 있을 때 치어리더였대요! 후 그럼 뭐가 천재야 아 이거 뭐가 탈러야 엄청나게 천재하는걸 발견했어 뭔데 뭔데 짠 이 투명 폰케이스 위에 스피너를 붙여서 스피너 폰케이스를 만들 거야 스피너 폰케이스? 응 너무 멋있겠지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슝 스피너가 돌려주는 거야 오 재밌겠다 해보자 그럼 재미재미재미 먼저 투명 폰 케이스에다가 그냥 스피너를 묻히면 이렇게 안돌아가고니까 이 그립톡을 여기다 붙인 다음에 위에다가 스피너를 묻혀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줄거야 그립톡 뒤에 3M 테이프를 떼주고 중앙에다가 붙여줍니다 오 잘 붙었나? 잘 붙었다! 엄청 딱딱하게 잘 붙었어 짠! 이렇게 붙였으면 그립톡을 이 위에다가 스피너를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조금 있다가 붙여주고 먼저 폰 케이스를 짠! 이렇게 예쁘게 꾸밀거야 꾸며? 어떻게? 짠! 이 보석을 막 붙일거야 우와 예쁘다 나 반짝이 좋아해 반짝반짝 예쁘겠지? 접착제로 보석을 붙여줍니다 짠! 오 예쁘다 반짝반짝 최대한 빼곡히 붙여서 엄청 빛나게 만들거야 벌써부터 예쁘지 않아? 우와 이렇게 빼곡히 다 붙였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 반짝반짝 완전히 두근두근 우와 너무 예쁘지? 반짝반짝 완전 두근두근이지요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다 그치? 맞아 빛나고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여기에 이제 스피너를 붙일거야? 응 맞아 스피너를 붙일거야 스피너는 크니까 글루건을 이용해서 엄청 튼튼하게 붙여줄거야 오우 와우 그럼 되겠다 그럼 되겠지? 아 글루건을 이용할 때는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맞아요 정말 뜨거워서 다칠 수 있어요 조심조심 글루건에 쭉 짜서 스피너에 이렇게 묻히고 후우 이렇게 살짝 식혀준 다음에 붙여주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게 얼음 땡! 아 숨도 못 쉴 뻔했어 아하 이제 숨셔도 돼 자 완성됐다 오 대박 잘 붙은 것 같아 오 금방 완성했네 너무 예쁘다 와 정말 너무 예쁘지? 그럼 이제 스피너가 잘 돌아가는지 볼까? 그래 해볼까? 좋지요 해볼게 두근두근 과연 잘 됐지? 시작! 오우 잘 된다 오우 진짜 잘 된다 자 이렇게 스피너도 되고 파밋도 되고 파밋이 이렇게 다 눌려서 안쪽으로 눌러야되면 이렇게 그립톡을 쭉 펼쳐줘서 안쪽도 눌러서 다시 복구해주기 안쪽에서 콕 콕 콕 눌러줄 수 있지요 오우 진짜 좋다 나도 해볼래 오우 진짜 재밌어 진짜 잘 된다 자 오우 누르고 또 반대로도 눌러 와우 생각보다 너무 대성공이어서 신난다 진짜 스피너폰 케이스 세상에서 최초일 것 같아 오 맞아 진짜 세계 최초인가? 한번 검색해봐야지 어? 세계 최초가 아니 어? 진짜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 스피너폰 케이스 와우 진짜 최고다 세계 최초 오우 세계 최초 우리 교회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 있거든 거기서 파밋을 투명 폼케이스에다 붙이라 그래가지고 파밋 폼케이스를 만들어 본거거든 와우 그 친구 천재다 오 그치? 그 다음에 또 말랑이를 붙여버려서 붙여봤고 그 교회 친구가 어 맨날 교회 가면 만나서 노는데 진짜 재밌어 재밌겠다 나도 교회 가서 놀고 싶다 너도 와텔라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너도 오라고 알겠어 이번 주 갈게 오 진짜지? 약속했다 그러면 9시까지 우리 집 앞으로 와 그럼 같이 가면 되겠다 알겠어 갈게 나이스 스태원도 같이 교회 간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이거 가서 자랑해야지 스피너폰 케이스 스피너기 대박이야 이거 너무 신나 스피너를 돌려라 그 노래 생각나 스피너를 돌려라 아우 맞아 왜 그 노래를 이제서야 생각했지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오늘도 신나게 스피너 폰케이스 만들기 제 성공 오 대박 꿀요리 최대로 많이 나오게 해볼까? 최대로 나오네 내가 최대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요 왔어 베티 잘 왔어? 뭘 했네? 어떻게 알았어? 딱 보고 알았네 머리 살짝 잘랐어 오 잘했다 예쁘다 땡스 뭐하고 있었어? 나 꿀젤리 먹고 있었어 이거 봐 이렇게 쭉 잘라 나온다 꿀젤리 신기하지? 이렇게 봐 와우 맛있겠다 맛있겠지? 진짜 신기한 꿀젤리 만들 건데 같이 만들래? 진짜 신기한 꿀젤리? 어떻게 만들어? 재밌겠지? 만들자 좋지요 우와 짜잔 이 식용 반짝이로 꿀젤리를 만들 거예요 이거 반짝인데 먹을 수 있다? 식용 반짝이? 응 먹을 수 있는 반짝이 이걸로 꿀젤리를 만들면 반짝반짝 빛날걸? 와우 신기하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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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빈통에 꿀엿 꿀엿 꿀엿을 넣어주고 우와 넣어주고 노란색 반짝이를 만들거니까 노란색 식용 색소를 넣어준 다음 노란색 반짝이를 넣어줄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살짝 꿀주면 이렇게 생겼어 노란색 반짝이를 넣어줍니다 이 정도 이거 근데 진짜 먹어도 되는 반짝이야? 어? 식용 글리터야 한번 먹어봐 글리터 반짝이야 한번 먹어볼게 아무 맛이 없나 이렇게 반짝이? 어떤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Healthcare 마지막으로 섞어줍니다 섞어주면 이렇게 진하게 섞인다 그치 почти 글리터 보유 살짝 금 같아 섞어주면 되지요 553 기대된다 어우 나는 이 핑크올 만들거야 그래 너도 핑크색으로 만들어 봐 만들기 간단해 물엿을 넣고 황색 식용색수 넣고 반짝이 글리터 넣어주고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잘 섞어줘야 돼 우와 빛나는 거 보여? 여기 반짝이 이렇게 빛나 오 대성공할 것 같아 이제 먹으면 돼? 아니 아니 이걸 얼려야 돼 이제 아 맞다 얼려야 돼 그래야 젤리가 되고 냉동실에서 4시간 얼려주겠습니다 줄겠습니다 얼리는 동안 테트리스 파비 타자 테트리스 파비 게임? 어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저 꿀젤리 다 먹기 오 와우 그래 좋아 좋지요 어떻게 하는 건데? 짠 먼저 갈라보 안 내만진다 가위발리보 아 좋다 예스 이겼다 너가 이겼으니까 순서 정해 먼저 할래? 아니면 나중에 할래? 너 먼저 할래 나 순서 보고 나중에 할래 오케이 알겠어 하는 거 보고 해 빵빵빵빵빵빵빵 게임 어떻게 하는 건데? 우선 너가 랜덤으로 테트리스 조각들을 여기다 넣어봐 내가? 오케이 순서대로나?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 이렇게? 어 맞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검정색 보도에 하나씩 차고차고 쌓는 거지 어느 때부터 더 가장 많은 빈 공간이 남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 오케이 나 이해했어 이 순서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 어 이 순서대로 알겠어 let's do it 응 준비 준비 시작 두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룰디 핑크색 바로 왔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떻게 할 거야? 거의 다 끝난다. 오, 마지막이다. 어! 하나 남았는데! 아! 아! 놀 데 없잖아! 으 으 으 하나 둘 셋 아들 총 다섯 칸 와우 다섯 칸이 남았습니다 와우 쉽지 않았다 과연 골젤리는 누구께 될 것인지 내가 이길꺼야 나 테트리스 게임 잘해 쉽지 않을텐데 그럼 내가 랜덤으로 줄 세운다 오케이 해봐 이렇게 재면 어려울 것 같아 아 이거 초반부터 얘 란 게 있는거 저 어렵잖아 키 키 키 키 키 키 와우 좀 사기 나 사기 아닌데 사기 아닌데 키 키 키 키 자 됐다 자잘 이거 봐 초반부터 어려운 게 나오지 오케이 한다 준비 시작 이렇게 하면 되지 자리 자리 또 또따다떠뜰떼뜰 또따따뜰따 오 이거 지 오 노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이거 진짜 방법이 없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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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괜찮다 Dan은 shot 아 아 That's really bad 진짜 너무해 아 올려있어 이제 이건 못쓰는거야 Oh my god 어떡해 아 하는 수 몰아 놓으니까 어렵지!어렵지!어렵지! 진짜hetette 오빠 키 두고보자 아 재밌어 태양만 올리는게 제일 재밌다 키 키 키 귀여운 미끼 오빠 키 두고보자 이쪽으로도 할 수 있어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이건 몰랐지 그래도 이길거야 다 안들어가 마지막 다 한거지 세번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와 여덟칸 오이에스 이겼다 와우 배키 이건 사기야 사기라니 사기 아닌데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꼴질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잘된거같아 와우 잘된거같아 맞아 한번 눌러볼게 오 진짜 빛나 오 진짜 빛난다 근데 봐봐 빛난다 반짝보자 음 와우 진짜 부럽다 부럽대 근데 나 이걸로 충분하니까 너 이거 먹어 진짜 오비키 천사다 너 천국말랑이 걸에 가야돼 하하 천국말랑이 너도 가겠다 역시 텔라는 착해 그럼 핑크색 반짝이 꼴질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빛난다 음 핑크색도 맛있어 음 맛있어 신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테테스 게임하고 꿀줄리 반짝이 만들어 먹기 대성공 요 왓쌉 비키 어 텔라 왔어 어 나 왔어 우와 롤리퍼 팝이시다 이거 잘 눌려 응 이거 잘 눌려 오 뽑기운이 좋았는데 나 이번에 완전 안 눌리는 거 샀잖아 완전 속상해 아 그럴 때 있어 오키님들도 잘 안 눌리는 팝이 산 적 있어요? 나 나 나 나 안 눌리는 팝이 산 적 있어 온 완전 안 좋아 괜찮아 힘내 뭐 하고 있었어? 나 엄청난 거 발견해서 이거 되나 보려고 이거 봐봐 오 와우 That's amazing 어메이징 맞지? 이거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오케이 짜잔 이 재료들로 드레스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기대된다 자 기대될지? 그럼 드레스 케이크 만들기 시작 먼저 오비키 케이터를 뽑아서 잘라줬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딱 붙여줄 거에요 흠 잘라야 너로는 다음 걸로 만들어 보자 오늘은 내 거밖에 안 뽑아줘서 음 괜찮아 다음번에 더 맛있는 걸로 더 멋지게 만들자 더 맛있는 거 더 멋지게 좋아 그래 그래 오늘은 테스트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망할 수 있어 프린트된 거에다가 손 코팅지를 붙여줄 거에요 쥬지요 프린트된? 한 번만 붙여주고 한 이 정도? 이 손 코팅지를 크게 맞추면 잘할 뻔야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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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그런 다음 꼬치를 캐릭터 뒤에 테이프로 고정해 줄게요 히히히히히 오 진짜 꽂힐 수 있겠다 그치 히히히히히히 이렇게 삭 꽂아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빵을 만들어 줄건데 치즈버핀이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어 맛있겠다 맛있겠지 먼저는 투명한 필름지를 머핀 블랙 크기만큼 말아서 떡 요 사이즈만큼 테이프를 붙여놓고 준비 이제 머핀을 착착 쌓아줄건데 그냥 쌓으면 쓰러지니까 윗부분을 잘라줘야 돼 머핀 껍질을 벗겨내고 으악 윗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우와 이렇게 깔끔해졌지 오우 와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이 정도?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바로 잡아둡니다 오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빵에 발라줄거에요 먼저 빵을 놓고 크림을 발라주고 우와 예쁘다 잘 발린다 그 위에 또 빵을 놓아주고 이제 이 전체를 다 히핑크림으로 덮어줄거에요 우와 잘 예쁘게 발라줍니다 짠 짠 이렇게 예쁘게 케이크를 만들었으면 이제 치마를 입혀줘야겠지 초콜렛을 넣고 중탕을 시켜줄거야 중탕이 엄청 누린나 오 많이 녹았다 다 녹아진 초콜릿을 아까 히핑크림이랑 잘 섞고 히히히히히히히히 식용색소를 넣어준 다음에 빨간색도 조금 넣어야겠다 잠깐 맞추면 초코줍니다 초방세광 나와라 오 이제 됐다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제 드레스를 입혀줄건데 어 떨려 두근두근 기대된다 저는 이 별 옷을 입혀줄거에요 자 오비키를 꽂아주고 꽂아주고 화면 종이를 올리고 올리고 이제 합니다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휘핑크림과 초콜릿 섞은 너무 내가 이런 일이 너무 투명지를 너무 크게 길게 한 것 같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이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 번에 3, 2, 1 3, 2, 1 1, 2, 1 1, 2, 1 2, 2, 1 1, 2, 1 3, 2, 2 1, 2, 3 2, 1 3, 2, 1 2, 1 따네 어 뭔가 누가 짬뜬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 쉽지만 진짜 예쁘다 와 그래도 드레스를 입은 오비키 완성 이거 그래도 드레스 만들었으니까 셀카 찍어야겠다 이건 맛있겠다 맞아 초콜릿이고 안에 치즈버니고 하니까 진짜 맛있겠다! 기대되는 거!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으응! 자르기 아까워! 히히히히! 버크로? 우와! 버섯! 음! 엄청 맛있다! 주웅! 먹어볼게! 구우우우! 음! So good! 오! 히히히! 우와! 다음엔 내 거 만들 거야! 어! 이거 반응 좋으면 한 번 더 만들자! 반응 좋으면? 좋아요! 5천개 달리면 스텔라로도 먹을 거 할 거야? 그래! 이 영상에 좋아요 5천개 달리면 스텔라로도 더 맛있고 멋진 케이크 만들기 약속! 오! 좋지요! 오키님들 도와주세요! 저 걸로도 만들고 싶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비키! 이건 돼 성공이야! 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드레스 케이크 만들기! 대! 성공! 도망금! 우와! 뭐가 많이 들어.. 주와오키님 완전 금손이야! 너무 귀엽게 잘 그렸다! 오, 비키! 스텔라! 백설아! 읽어볼게요! 비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와오키예요! 언니 영상 처음 봤을 때 다른 영상보다 더 재밌었어요! 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합기도 다니는데 저도 오리언처럼 띠도 더 레벨업 되고 싶네요! 언니 사랑해요! 주와오키가! 합기도! 되게 멋지다! 합기도 띠!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천지급식이 재밌어서 그린 거예요! 와우!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오! 이거 느낌 있는데? 금손이다! 곧 할로윈데이여가지고 어머 어머! 할로윈데이 전에 보낸 건데 너무 늦게 읽어들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귀여운 팬아트랑 편지 감사합니다! 이주와오키님 저기다 붙여놓을게요! 고마워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는 걸 감사합니다.